론을 피하는 방법을 오늘은 배울 겁니다 정말 피할 수 있나요? 아 피할 수 있습니다 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기진 못해 아 진짜 론 못 피할 것 같아 론 어떻게 피해요 제가 뭐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갖고 있는지 몰라도 피할 수 있어요 그 원리와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선 처음 시작부터 갑시다 시작부터 제일 어려운 게 일단 수비의 판단이 어려워요 언제 수비할 것인가 이건 저도 어려워요 마작은 공격과 수비가 있어요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숙연님이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거? 항상 마작하면 뭐하죠? 패를 챙기고 버리고 하죠 내패 완성 그게 공격이에요? 네 내패를 먼저 내가 완성할 거야 라고 계속 내패를 만드는 게 공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비란 무엇인가 내패 완성을 포기한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론을 안 맞으려고 도망 댕긴다 론 피하기가 수비입니다 이해 가나요? 이해는 가는데요 왜죠? 아 오케이 왜 수비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 아니 내패를 완성을 못해 론만 피해 뭔 말이야 수비를 선택하는 이유 첫 번째 내 점수가 1등하기에 충분히 높을 때가 있어요 응 나 이미 점수를 많이 벌었어 4만 점으로 앞서고 있고 나머지 3명이 다 2만 점 때 3명이야 어 이제 마지막 거의 게임이 나갈이 될 것 같아 나갈이 되면 게임이 끝나 그냥 종종 내가 1등 할 거야 근데 마지막 4차례 패가 들어왔는데 이 3명이 다 리치한 상태야 전부 리치했어 난 리치 안 했고 나는 아직 패가 완성이 안 돼 그때 나는 뭘 버릴 것인가 이때 내가 내가 완성하기 위한 패를 버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론을 맞지 않기 위한 패를 버려야 하는가 음 당연히 내가 론만 안 맞으면 난 1등이란 말이야 그럴 때 내가 굳이 내가 탕량호 1,000점을 먹겠다고 누군가 리치 해가지고 12,000점한테 내가 맞으면 역전당한다고 1등의 자리를 지키고 싶을 때 그치 1등의 자리 자 2번 사실은 1번의 경우는 어 많지 않고 2번 3번이 더 중요합니다 음 내가 너무 느려 음 내 패는 멀었어 음 상대방은 리치를 했어 음 아 여기에서 내가 내 패를 완성하려고 노력해야 될까 음 마작에서 너가 매 게임마다 응 화려할 확률이 얼마일 것 같아 마작은 4명이 하는 게임이잖아 그쵸 그리고 동풍전을 하면은 최소 보통 4,5게임을 한단 말이지 그쵸 그럼 너가 이 4,5판 중에서 몇 번 화려한게 보통일까 한 번은 하지 않을까요 그니까 평균적으로 4명 중에 1명이니까 내가 이길 확률은 25%인거지 맞지 그쵸 그니까 4판 중에 내가 1판은 이겼다면은 네 3판은 양보를 해야 돼 음 단 이 양보를 할 때 내가 점수를 적게 잃어야지 음 점수를 적게 잃으려면은 론을 피해야 한다 론을 피해야 한다 음 상대방이 찜오로 이기는 거나 다른 사람을 론 쏘는 거는 다른 사람 론 쏘면 아우 브라보 감사하죠 기뻐해야지 감사하지 상대방이 찜오로 했어 내가 치니 아니면 아유 괜찮아 그 정도는 내가 줄게 음 근데 상대방이 날 론한다 최악이야 최악 내 패가 느리다 내 패가 완성이 멀었어 그때는 상대방이 리치를 했어 그러면은 양보해야 돼 그 판은 나보다 네가 빠르구나 그래 인정 네가 운이 좋았겠지 대신 내가 너한테 점수를 내 걸 주지는 않을 거야 음 음 그런 마인드로 수비를 선택하는 거야 그 순간 네네 그리고 속도가 느릴 때도 있고 어 내가 상대방과 속도가 비슷해 음 근데 상대방은 비싸고 난 싸 상대방은 8000점 짜리고 음 난 1000점 먹는 거야 음 이때 내가 1000점 먹기 위해서 8000을 내가 내야 할 위험을 무릅써야 할까 음 론 맞을 위협을 근데 상대방이 8000점일 건 어떻게 알아요 그치 그게 어려워 그래서 이 수비가 아까 말했지만 네 수비를 하는 방법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음 하지만 수비 방법은 되게 쉬워요 사실은 음 방법은 되게 쉬워요 음 몇 개 없어 알면 끝나 음 근데 음 네 아까 말했잖아 어 1번은 그래도 확실해 근데 2번과 3번을 판단하려면은 네 실력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이게 느린 건가 빠른 건가 잘 모르겠고 음 점수가 내가 높은가 상대방이 높은가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지 음 음 그래서 제가 아 너 세다 저거 맞으면 아파 진짜 아파 음 그리고 4패가 가망이 없다 가망이 없던 건 뭔 말이냐면요 보통은 화류를 위해서 필요한 2개 이상 더 들어와야 돼 2개 이상 필요한 거 가망이 없을 때가 그때라고요? 난 항상 가망이 없는데 내가 말했잖아 4판 중에 3판은 가망이 없다니깐 3판은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기는 판은 1판이고 3판은 내가 지는 판이야 그 말은 내가 공격을 할 때보다 수비를 해야 할 때가 더 많은 거야 마작에서 사실은 음 그래서 누군가가 리치 특히 동가가 리치했을 때 4패가 느리고 그리고 점수가 낮다 도라도 없고 탕녀 밖에 없고 막 치펑 했으면 더욱더 그렇고 그렇다면은 수비를 선택해야 된다 음 이게 아까 말한 상대방이 비싸 나는 느린 상태인 겁니다 대표적인 두 번째 중이 도라였어 네 누가 중을 퍽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네 저 사람은 중 도라도라도라 기본 4판이기 때문에 8천점 확정이에요 친이면 만 2천점이고 오후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이제 아 내가 저 사람이랑 싸울지 그냥 저 사람을 대상으로 수비를 할지 열정을 해야 돼요 네 도라 역패를 펑한 사람을 상대로는 가능하면 수비를 할 길을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력이 늘면 이제 이런 것들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볼 수 없으니까 자 이제 안전패. 그러면 뭘 내야지 론 맞지 않는가. 이게 수비 방법이에요. 몰래도 맞던데요. 무엇을 내도 맞더라고요. 자 무엇이 안전한가. 기본적으로 안전패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패로는 절대 화려할 수 없다. 그런 패가 있습니다. 두 번째 후리텐 때문에 상대가 론을 할 수 없는 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성이 낮은 패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안전패의 기본인데요. 1번이 제일 안전한 패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이 3번입니다. 이리로 갈수록 점점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마 숙연님이 버린 건 대부분 4번에 있는 가능성이 높은 패였을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화려가 불가능한 패.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패로는 상대방이 절대 화려할 수 없다. 싶은 그런 패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3개 다 남은 거? 자패 중에? 그치. 자패 중에서 동이 이미 3개 버려졌는데 마지막 동을 내가 버리면 안 맞겠지. 그쵸.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배웠던 영만 중에서 국사무쌍 있죠? 국사무쌍. 국사무쌍을 하고 있던 사람이 마지막 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자패는 거의 화려가 불가능한 패다. 그쵸. 맞겠죠? 또 있어요.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2만이 4개가 이미 게임에 나왔어. 그리고 1만이 3개 나왔어. 버려졌어. 그럼 내가 마지막 1만을 버리면 이거 완전합니다. 그쵸. 상대방이 1만을 기다릴 수가 없단 말이지. 그렇겠죠. 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저런 적이 있어. 나온 거를 못 보고. 아 싫어합니까? 나온 거를 못 보고요. 제가 기다리는데 왜 안 나오지 하고 보니까 이미 다 나왔더라고요. 내가 다 완성시켜놓고 지금 1만 1개 기다리고 있는데 어 1만 이미 끝났네. 아 진짜 그때 너무 어휘 없었어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 다 나왔네 이미 없네. 그렇지 그렇지. 이런 패는 100% 안전한 패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안전한 패. 근데 이런 패는 아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죠. 그때 2번 패를 사용합니다. 2번 패. 1번은 사실은 상대라고 하지만 상대방 3명 모두 3명 모두 화료가 불가능한 패야. 네. 2번은 내가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비입니다. 한 명. 네 명 중에. 나 얘한테는 맞고 싶지 않아. 그럼 얘를 상대로 한 안전패를 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후리텐 때문에 론을 외칠 수 없는 패를 골라서 내는 게 이제 두 번째 안전패예요. 이건 이따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능성이 낮은 패. 아무래도 자패가 기본적으로는 수패보다 가능성이 낮겠죠. 네. 수패도 1과 9 같은 끝에 있는 것보다 가운데가 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쪽으로 뭐가 덜 위험할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3번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없나요? 네 여기까지는 질문이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의심이 들어요. 정말 가능한 건가요? 왜냐 나는 1번과 9번을 많이 버리는데. 론을 담아니까. 그거는 너가 3번을 버린 거야. 1번 9번을 버린 건. 가능성이 낮은 패니까요. 그쵸. 그치. 근데 좋은 전략이긴 해. 모를 때는. 근데 이 2번을 배우면 훨씬 더 안전해져.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비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수비의 원리. 수비는 기본적으로 후리텐과 양면대기라고 하는 거를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후리텐 기억납니까? 네. 저 후리텐은 뭔지 알 것 같은데 왜 양면대기가 수비의 원리일까요? 아 이게 중요하죠. 일단 후리텐을 복습하면은. 이거 지금 뭐 때문에 후리텐 상태죠? 1위네요. 그쵸. 역시 발전했어. 발전했어. 역시 훌륭한 학생이야. 1통 때문에 이 사람이 1사통을 못하고 있죠?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후리텐 때문에 론할 수 없는 패를 이용해. 근데 우리가 상대방이 뭘 대기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제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마지막에 양면대기를 하고 있다는 전제를 까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양면대기 상태에서 이 양쪽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제를 합니다. 네. 간장이나 변장이 아니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수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얘가 요걸로 리치 이렇게 했다 쳐봐. 우리는 이 사람이 무슨 패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치만 이 버림패를 보고 우리가 이런 버림패라면은 양면대기라고 가정했을 때 마지막 상태가 2통과 3통으로 양면대기 했으면은 1통으로 론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4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통 버림패를 보면은 우리는 아 1통은 저 사람이 론을 못하네? 양면대기라면. 그래서 1통이 안전한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양면대기를 상대로는 항상 안전합니다. 1통이. 7도 안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5, 6일 수도 있잖아요. 7도 안전하지. 맞아요. 정확합니다. 음. 영리한데? 그치만 1통에 비해서 7통이 좀 더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은 1통으로 4통을 버려놓고서 1통으로 나한테 론을 하려면 어떤 형태여야 돼요? 1이 2개 있고 하나가 필요할 때. 1이 2개 있고. 그치. 그치. 이런 상태였으면은 1통으로 저를 론할 수 있겠죠. 1통과 중대기니까. 네.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이 사람이 1통을 하나 가지고 있고 중이 3개 있어가지고 1통 나와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머리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 이건 맞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맞아야지. 그치만 이거 두 가지 이외에는 1통으로 론할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 가능성이 없어. 그치만 7통은 달라요. 왜 다를까요? 7통은 이렇게 기다릴 수 있어. 혹은... 다른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변짱과 간짱 가능성이 살아있어. 그래서 7통은 1통에 비해서 훨씬 위험해. 둘을 비교하자면.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렇게 양면 대기를 가정하면은 중요한 숫자들이 있는데 용어가 있어요. 스지라고 하거든요. 스지. 연관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1, 4, 7, 2, 5, 8, 3, 6, 9. 이게 아까 보였던 거야. 아까 4가 벌어졌으니까 1과 7이 안전해졌죠. 그런 관계를 지금 보여준 거야. 1, 4, 7, 2, 5, 8, 3, 6, 9. 이건 세 가지 종류의 이걸 스지라고 해. 이런 3씩 차이 되는 숫자들. 이게 방어의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가 4를 벌어놨어. 그러면 1이 굉장히 안전해. 상대가 6을 벌어놨어. 그럼 9가 굉장히 안전해. 하지만 3과 7은 조금 위험하지. 안전성이 높긴 하지만 딴 거에 비해서. 5를 벌었어. 2랑 5가 그래도 안전한 편이야. 1과 9만큼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얘네도 간짱은 가능하거든. 이해갑니까? 네네. 이게 제일 중요한 요령이에요. 스지로 방어하는 것. 특히 상대방이 4를 벌었는데 1이 한 2개 벌어져 있어 이미. 네네. 그럼 더욱더 안전하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수비의 원리. 스지입니다. 오케이? 네네. 오늘 중요한 요령 1번이 스지고요. 2번은 벽이라는 게 있어요. 벽. 벽. 3통이 4개 나왔어. 게임에 이미. 네. 그러면 1통과 2통은 안전해집니다. 네. 아, 네. 1통과 2통으로 양면 대기로 론을 쓸 수가 없거든. 여기에 벽이 생긴 거야. 벽이 하나. 음. 이걸 이제 일본어로 카베라고 해. 네. 근데 뭐 말한 것처럼 아까 머리나 컸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 슌즈를 볼 때 그럴 수 있다. 그치. 수비 전략의 기본은 슌즈의 양면 대기를 내가 당하지 않겠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거의 뭐 어떻게 수비할 방법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다른 거는 막을 수 없어. 이거라도 피해보자. 이거구나. 그치. 그러면 그 벽이 생기면 1, 2는 그렇다 치는데. 그치. 벽도 예를 들면 여기 5의 벽이 생겼어. 그러면은 어떤 게 안전해질까? 7 같은 게 조금 안전해지지. 왜냐하면 7은 양면 대기 불가능합니다. 5가 없으니까. 8, 9로 양면 대기 안 되지. 6, 8도 간짱이지. 그러니까 양면 대기 안 돼. 근데 6은 위험해. 벽 바로 옆에 있는 6은 위험해. 그러니까 오히려 벽 바로 옆에 있는 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그치. 그치. 오히려 벽에서 한 칸 떨어진 게 더 안전해. 그래서 어떤 폐가 양면이 힘들어졌나.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거 어려운데? 3이 벽이다. 그럼 1, 2는 그냥 안심하고 버릴 수 있지. 그쵸. 7이 벽이다. 8, 9 마찬가지야. 5가 벽이다. 그러면은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거는 3, 7. 2는 안심 못해. 3, 4를 가지고 2, 5를 기다렸다가 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2칸이 제일 안전한 편이고. 그렇다면은 4가 벽이고 한다면은 2가 가장 안전하지. 3, 4 대기 없고. 1, 3 대기로만 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5나 6이나 이런 건 다 위험하지. 그래서 벽을 기준으로 좁은 쪽이 안전해지는 거야. 그리고 2칸 건넌 게 보통 안전해진다. 오케이?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